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실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 마포구 대흥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되려면 좀 멀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양 가능한 호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아직 공사가 진전이 된 건 없지만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벌써 분양 가능한 세대가 6가구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건축물의 외관을 보시게 되면 절반층은 학원 시설로서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겠고요. 주거용도로 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평수로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배의 패턴으로 해서 신흥무부들도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면적이 보유가 되어 있고, 이 주변이 대학가 상권을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2인 1조, 쉐어하우스 개념으로도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분양 물건인 건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격 좀 짚어주세요. 사실 지금 현재 브리핑해드리는 금액보다도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매매가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양 금액이 3억 2,5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3억 원 정도 활용 가능하시겠고요. 소액으로 2,500만 원 정도면 전세를 유치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차후에 월세로 전환을 한다 하시면 보증금액은 3천만 원에 월차임은 120만 원이 되겠고요. 이제 반전세식으로 보증금 1억, 2억으로 해서 월세가 50에서 75만 원 정도 형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개인 사정에 맞춰서 조금만 받으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입지가 정말 너무 좋아서 남은 호수가 6호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입지가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촌역에서 하차하셔서 5번 출구를 나오시게 되면 그 5번 출구에서 바로 이 해당 부동산이 육안으로 들어옵니다. 5분 거리에 초역세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초역세권이 아니라 왕복 8차선 도로 1면 부위 위치를 하고 있겠고요. 바로 길 건너 있는 부동산이 CGV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많은 상업시설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천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마포구에는 홍대 상권과 이대 상권, 연남동 상권, 세계 트리플 상권이 밑집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주거로 쓰는 부동산보다는 상업용도로, 근린생활시설로써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바람에 공시지가가 서울특별시설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작년에 이미 발표가 난 적이 있겠는데요. 마용성 중에서도 상권이 가장 넓은 지역이 마포다, 마포인데 신천 로터리 일대가 3개 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유동인구가 굉장한 곳인데, 또 이곳이 호재로도 요즘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1차적인 개발 호재로는 신촌역세권과 이대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연동이나 부가연동, 대흥동이나 염리동이 뉴타운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가구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학원 시설이 없다는 게 최대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촌 상권에서 이대 상권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학원들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부동산도 절반층이 학원으로 입주를 한다는 점. 거기에 맞춰서 1층에는 떡볶이집이나 이런 분식업이 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를 겨냥한 앞으로도 인구수의 유입이라든지 유동인구의 창출, 상업지역의 평당가 가치 상향 등에 대한 부분을 재개발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인구수가 더욱더 증가됨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편의시설이 앞으로도 확충이 돼야 되겠죠. 신촌 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계속적으로 팽창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는 지금은 주거지역이 다 상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택의 공급률이 나날이 적어진 탓에 임대가가 상향하는 바람에 매매가도 같이 더불어 상승하는 이러한 소액 투자로 아주 겨냥하게 괜찮은 공급의 희소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호재 역시 굉장히 풍부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지금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촌 역세권에도 주택 공급률이 0%,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2대 역세권에도 신축 투룸이 공급률이 0%, 지금 현재 그러나 국토부에 접속하셔서 실제 거래된 사례를 보시게 되면 본 부동산은 투룸이지만 이것보다 더 적은 면적인 1.5룸이 3억대 중반에서 4억 원대의 매매 거래가 계약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도 부족하지만 반전세도 굉장히 기여합니다. 그래서 본 부동산보다 적은 면적이 보증금 1억에 11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을 실거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 이렇게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포 중심권이고 상업지이지만 단돈 2,500만 원이라는 소액, 전세를 끌어안고 사게 되면 굉장한 소액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임대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8년으로 취득하시게 되면 종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룸 공급이 정말 0%라고 합니다. 이 희소가치를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축 오피스텔 지어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 번 건물 확인해보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조감도에 나가는 자료처럼 본 부동산의 옐로우스톤으로 해서 외벽 자재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는데요. 중간층까지 학원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6층에서 15층까지 40가구만 주택으로 오피스텔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투룸, 단일 면적으로서 공급이 되고 있고 현재 분양 가능한 호수는 6개 호실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두가 3베이로 일조권이나 철강이나 통풍의 주변일 때 높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는,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3베이 구조 투룸이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한 곳이죠. 가격도 한 번 짚어볼게요. 네. 매매와 전세와의 차등은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2,500만 원 정도면 차후의 월세를 받을 계획이시더라도 소액으로 점유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보증금은 3천에 120만 원인데요. 반전세 활용하시면 보증금 1억, 2억에 따라서 50에서 또 75만 원까지 임차 수익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물건입니다. 마포구 대웅동의 투룸 신축 오피스의 정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 내내 부동산 정보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니동의 오피스셀입니다. 5호선 답십니역에서 도구 3분 거리로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15층 건물 중 8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마포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대문구 답십니동의 오피스셀입니다. 이 오피스셀은 또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답십니, 왕십니, 청량리. 이 지역들이 이제 호주의 중심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동북권의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답십니역세권 5호선이죠. 4번 출구에서 하체하시면 바로 3분 거리에 위치가 되는 5차선 일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층 건축물 중에서 7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 되겠고요. 지하로 이제 1개층, 2개층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커피숍과 편의시설에 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과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조화가 되는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15층 중에 8층부를 준비해봤고요. 일조건이 주변일 때 산, 녹지 공간이 일조가 확 들어오고요. 청계천까지 조망권이 들어오는 중간층 중에서도 고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동대문에서 정말 초역세권의 물건이라는 게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지역도 이제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주거 공급이 좀 희소한 지역이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등은 3천만 원 정도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2억 7,500만 원 분양 금액인데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 차임을 주목해보시면 3천에 100만 원이죠. 2억 대 중반 금액을 가지고서 중구와 종로에 투자하는 것만큼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희소가치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혼부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 부동산이다 보니까 반전세를 활용하신다면 보증 대출도 아주 소액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소액으로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입체적인 부분 한번 짚어주세요. 답심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북측으로는 청량리 역세권 형성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왕심리 역세권. 하단부에는 성수 역세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부에는 이제 건대상권이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정말 네임벨루가 있는 핫플레이스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운 역세권은 이제 5호선 답심리 역세권을 이용하지만 주변에 청량리나 왕심리나 이제 성수나 용담녀, 군자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역세권을 환승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고요. 시립대학교나 한양대학교, 건국대, 세종대학교, 대학군도 포진이 네 군데가 아주 네임벨루 있는 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월세도 100만 원 이상 창출될 수 있는 수익률이 아주 우수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호재 중심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호재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 주변 일대에는 그 주택이 공급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촌과 같은 패턴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답심리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답심리가 이제 재개발이 된 아파트가 뭐 레미안 크레시티나 뭐 이제 롯데캐슬이나 레미안 위브나 미드카운티, 청계 힐스테이트, 한신아파트 바로 길 건너 용다 108-1구역 GS자이, 14-17구역의 합심리파크자이까지 아파트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주거지역들은 다 재정비 촉진지구나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 부동산 허가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1인 세대들이 역세권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평형대의 부동산 공급률이 없다 보니까 본 부동산은 투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접해 있는 1.5룸이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찍힌 것을 보면 매매가가 3억 원대 중반에 찍히고 있고요. 전세가가 3억 원에 계약이 되고 월세가 2,110만 원에 계약이 되는 것을 국토부 실거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촌이나 답심리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호재보다도 실거래가 직접적으로 찍혀있는 매매 사례가 충분히 검증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익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청량리 역세권이 가까이 이제 북쪽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요. 4구역과 동부천과 52층 높이로, 65층 높이로, 45층 높이로, 63빌딩 높이로 거의 9개 동이 들어가고 청량리 역세권에는 또 GTX가 두 가지가 신설이 되고 분당선이 연장되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 앞으로 또 기부채납금이 발생하자.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은 2030년까지 개발이 보장이 돼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더 넘게, 더 길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차익형으로 투자하기에는 정말 소익으로 안성맞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도 좋고 호재도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요. 이곳에 주목해 하는 이유, 주요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공급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투룸이 일체 없다 보니까 국토부 홈페이지에 말씀 계속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실제 매매 사례가 이렇게 검증이 된 것만큼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는 것을 겨냥해서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임대인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공급이 희소한 것에 대해서 수익률은 또 굉장히 높죠. 요즘에 100만 원 정도의 월차임 받으려면 3억 원 정도 무조건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2억 원대 중반금융으로 투자해서 월세를 아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공급이 없기 때문에 희소같이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물권의 건물 내외부 모습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5호선 역세권에서 도보 3분 거리, 왕복 5차선 도로 1면, 15층 건물이면서 70가구 입주 예정,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2층과 지상 1층 형성이 돼 있는 상업지, 유동인구와 많은 지역에 공급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15층 중에서 8층인데요. 청계천 조망도 가능하고 주변에 일조건을 방해하는 높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중간층으로 형성이 돼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3배위로 방 2개가 넓게 형성이 돼 있고 거실도 굉장히 넉넉하고 옵션 사항도 모두가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월차임 납부와 함께 동시에 거주만 하게 되면 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매와 전세보증금의 차등은 3천만 원 분양금액은 2억 7,500인데 전세가가 2억 4,500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는 보시면 100만 원이죠. 3억 원 정도에 투자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인데 공급률이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대출 규제가 있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만 그 바람에 월세도 많이 상향이 된 상황이고요. 반전세가 2억이나 1억에 50에서 75만 원 마찬가지로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대춘도 거의 받을 필요가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본 동대문구 답심리동의 오피스의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여러모로 참 어렵습니다. 박민수 소장님을 1대1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시간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세법 제대로 알기라는 지저로 마포역 2번 주구 트라펠리스에서 1대1 무료 상담이 열립니다. 전화 예약 후에 개별 상담되니까요. 02077-6392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꼭 미리 예약 주시고 1대1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돈 내는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분은요.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님이셨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던 컨설팅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